그동안 내가 아빠 너로 제대로 못한 거 잘 알아 그러니까 앞으로 너랑 같이 시간 보내면서 난 그러고 싶지 않아 아빠는 대체 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? 합격하면 선배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건가요? 팀장님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? 야! 당신 혼자 수사해 동료들 눈에 안 보여? 범죄자만 보더니 정말 미쳤어 믿고 싶어 해 저도 어찌면 아빈아 이미 망쳤는지도 모르고 아빈아 아빈아 아빈아